1. 유용자산의 가액 유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총비용이 유용자산의 취득원가이다 유용자산의 취득원가의 동그라미 지출된 총비용이 나간 총비용이 유용자산의 취득원가래요 내가 얼마 주고 샀니? 내가 키보드를 사는데 8만원이에요 8만원짜리 키보드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8만원짜리 키보드를 사려면 배송비 3천원을 내야 돼요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봅니다 천원함 그 키보드 얼마 주고 샀니? 8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8만3천원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잡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자산의 취득원가는 메이카액 메이카액에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산가격 또는 제조원가 제조원가에 동그라미 한 다음에 만든가격 공장이 있으면 만들겠죠? 그리고 공장이 없고 사다가 파는 거면 산가격이 있겠죠?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취득부대비용의 동그라미 배송비 등 배송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합한 금액의 밑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키보드라고 계정과목을 쓸 거면 물론 비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키보드값 8만원뿐만이 아니라 배송비 취득부대비용 3천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유형자산에 자주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의 예를 들면 다 한 것 같다 여기 배송비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발생을 하느냐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사거나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세도 있고요 등록세도 있고요 그리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무사님에게 이거 내 거라는 거 증명을 우리나라 공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장부에 등록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등기하는 거를 맡기면은 수수료가 나와요 그 수수료 맡기는 비용들 다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해서 부대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요 외국에서 사와요 만약에 그러면은 외국에서 사올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 선적비도 들거고요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보험료도 들어갈 거고요 배에서 내리려면 하역비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통관을 해야 되니까 관세도 들어갈 거고요 나 이거 기계장치 하나 살라고 외국에서 샀는데 이렇게 많이 잡스러운 돈들이 들어가네 하지만 그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너가 외국에서 너가 그 기계장치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돈 아니니 그러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한다 그 기계장치 가격으로 반영을 시킨다 자 우리 토지 건물 취득세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등록세 동그라미 해주시고 등기수수료 동그라미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건물 1억짜리를 사고요 더하기 취득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취득세 500만원을 내고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해야 돼서 등기 혼자 못하니까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냈어요 100만원 냈어요 그러면은 건물 가격은 재무상태표에 건물이라고 해서 적어야 되는 금액은 1억 600만원이다 none이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기계장치 옆에 운송비 뭔지 설명드렸어요 갖고 오는 거 외국에서나 아니면은 외국이 아니더라도 갖고 오는 거 근데 자 하는 가지 그 옆에 보험료 하시고 동그라미 한 다음에 별표지 해주세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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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요 어떨 때 들어간다고요 내가 외국에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물건을 사와요 근데 중간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질까봐 해적을 만날까봐 풍랑을 만날까봐 우리가 보험을 보통 가입을 합니다 바다 위에 있는 보험이라고 해서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입한 이 비용은 보험료가 적진 않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라는 비용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기계장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계장치에 넣지만 이 기계장치가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우리 공장에 와서 설치가 다 됐어요 설치가 끝나고 나서 나 이제 기계장치를 쓸 수 있어요 설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계장치를 쓸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험료 있죠 그때부터 내가 온전한 목적의 기계장치를 사왔는데 그 사오는 기간 동안 설치하기 전까지 들어간 보험료는 기계장치로 묻어버리지만 기계장치 금액에 합해버리지만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그와 관련된 보험료는 어떻게 한다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밑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만 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은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운전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계장치를 좀 좀 뭐 어려운 기계장치를 했기 때문에 같이 기계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설치해 준 사람이 아 이거 돌리시려면은 저한테 교육받으셔야 돼요 이거 혼자 못 돌려요 제가 한번 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돈 주셔야 돼요 시운전을 해봐 드릴게요 잘 돌아가는지 해서 그러는 비용까지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A사는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방금 했던 그 내용 나오고 있네요 자 A사는 기계의 순수한 구입대금은 산 가격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짜리 기계를 샀어요 공장까지 운임 공장까지 그걸 갖고 오려면 그 기계를 쓰려면 공장에 갖고 와야 돼요 내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서 운송비를 했어요 10만원 나갔어요 공장 내 설치비 그걸 공장에 설치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치 기사님이 와서 설치해 주셔야 되죠 마찬가지죠 이 기계도 마찬가지지 그런가 봐요 설치하는데 3만원 또 내려요 아유 아까워 쉬운 전비 이거 잘 돌아가는지 그 기사님이 한번 돌려봐 준대요 근데 돈을 내려요 7만원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기계장치의 치득원가는 얼마인가 기계 얼마 주고 샀니 기계 얼마 주고 샀니 100만원 아니야 100만원에다가 10만원 나가서 그리고 3만원 나가고 7만원 나가서 전체를 다 합친 120만원이 그 기계 얼마 주고 샀니 에 나오는 기계 기계장치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는요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 120만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120만원 다 더해야겠죠 기계장치를 온전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들은 다 더해야 되니까요 자 옆에 있는 예지도 한번 또 볼게요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부대 비용은 아래와 같다 또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 놈의 기계장치 기계장치를 사면서 이렇게 들어간 돈들이 있는데 이거 과연 기계장치에 늘까 말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순수기계구입대금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취득원가에 기계 3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운송비 기계장치를 갖고 오려면 운송을 해야 되나 봐요 내가 그냥 들고 올 수가 없는 건가 봐요 큰 거 10만원 들어갔어요 얘도 들어가야겠네요 설치비 및 시운전 비용 바로 앞에서 본 내용이랑 똑같죠 설치 내가 할 수 없어서 설치비 바뀌었고요 시운전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해서 8만원 냈습니다 보험료 2만원 보험료도 냈어요 보험료도 아마 설치하기까지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런 경우에는 넣어주게 됩니다 순수기계구입대금 얘는요 300만원은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취득부대 비용 운송비 설치비 및 시운정비용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기 앞에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동그라미 그래서 얘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해서 미지급금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취득시의 분계를 해보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나갔는지 볼까요 자 한번 팩트로 집중해서 봅시다 자 팩트로 봅시다 나 기계장치를 사러가서 이런저런 비용들 많이 냈어요 아이고 아까워 근데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얼마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현금으로는 얼마 얼마 줬대요 현금으로는 10만원 8만원 2만원에서 현금으로는 20만원 줬네요 자 현금으로 20만원 줘가지고 다 결제했어요 내 주머니에서 현금 나가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뭐다 대변 현금 얼마에요 20만원 이 현금 20만원 뭐에 들어간다고요 현금 20만원 왜 나갔어요 기계장치 사는데 들어갔죠 그래서 기계장치라고 잡아준다고 했어요 20만원 여러분도 이 분계를 보시고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현금 20만원이 대변에 있어요 현금 20만원이 나갔구나 기계장치 20만원이 차변에 있어요 기계장치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똑똑똑 저 왔는데요 누구세요 저 기계장치인지 운송비인지 설치비인지 보험료인지 제가 저도 헷갈리네요 아 제가 설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정해드릴게요 자 왜 나갔어요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아 취득 부대비용이구나 그럼 기계장치입니다 해서 기계장치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고요 그리고 금액을 적어서 자산자리에 앉혀서 가서 앉히게 됩니다 그럼 차변에 와서 앉았죠 네 잘하셨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 현금 20만원 나간 거 말고 또 뭐 있었죠 우리 300만원의 빚을 졌어요 300만원의 빚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는 뜬금없이 300만원의 빚을 졌어요 왜요 왜요 문을 열고 똑똑똑해서 들어와요 누가 부채가요 미지급금이 어 부채님 부채님 미지급금님 어 어쩐 일이세요 저요 기계장치 사느라 제가 발생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기계장치를 같이 손붙잡고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미지급금님 자리 어디에요 부채자리죠 부채자리는 어디죠 자위부자수 왼쪽 아니 오른쪽 대변 미지급금 얼마요 300만원 이유는 왜요 그만큼 300만원짜리 기계장치도 같이 들어왔죠 기계장치 자리 차변 이렇게 붕괴를 해주시면 되고요 300만원과 20만원은 같은 기계장치니까 하나로 표현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온게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였냐면 아니 선생님 왜 기계장치를 미지급금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계장치를 지금 판매하는 회사라서 유형자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자 우리 지금 유형자산을 배우고 있고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얘기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기계장치가 나오면 유형자산이에요 우리가 기계장치를 판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기계장치라는 게 나오면요 99% 미지급금이에요 이거는요 옛날 한때 유행했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기계장치가 나오면은 무조건 미지급금 미수금으로 가시면 돼요 얘는 외상매수금 우리 기계장치 판회사가 아니에요 기계장치 판회사 내면은 그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재고자산이 아니다 우리 기계장치 판회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나온 거고요 외상매입금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거입니다 자 다음 113페이지 반가루 4번 감가삼각비의 인식 별표시 해주시고요 별표시 5개 해주시고요 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